예 제가 선물 드려요? 그럼 저도 요거 들어갑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화질표 오구요 예 제가 여러분이 괜찮으세요? 춤추기도 춤이 안나프세요? 춤추시는게 더 낫죠? 네 그러면 제가 선물 드리는게 춤추시는게 더 낫 같구요 우리 11시 반부터 11시 반부터 추부지 춤추시구요 11시반 이후부터 변함없이 아지스트에서 뒤풀이 했습니다 즐거운 자유브리 댄스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